시내에서 1.2km 오면 여기 Chinese Shrine, 중국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300명의 중국인들이 47년 동안 1920년까지 묻혀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1887년에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게 두 개가 여기 뭐 태워갖고 영혼한테 뭐 바치는 건가봐요. 그리고 저기 적혀 있는 글씨는 경주제, 고인을 현재 계시는 것처럼 공경하시오라는 뜻이에요. Chinese Shrine에서 시내까지 1.1km 여기 부시트랙이 있습니다. 투쿡타운 센터 네 걸어보겠습니다. 1.1km 그늘이 있어서 걷기 좋아요. 햇볕은 뜨거운데 숲 밖에는 지금은 그늘이 좀 덜 있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Let's shady, but it's okay still. Exposed area, I'm not quite sure I'm going to the right direction. It doesn't look like a heading toward the town center. These trees are a little thicky, oily. 산 속 깊이 있는 것 같아요. I'll walk through there. 네,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다리를 건너고 있어요. 또 하나의 다리. One more bridge. 조그만 다리를 건너요. 다리 밑은 이렇게 생겼어요. little lane 걸어요. very bright, shady half shady, not bad. This track is former railway line so you can see the wooden bar on the ground. Railway on the ground. 이게 철로 나무 토막이에요. 좀 뜨거운데요? 그래도 참 좋아요. 신선한 공기. 로라역까지는 67분, 쿡타운까지는 550야드. Because this is following the former railway line. This way, 로라. And this way, 쿡타운. 1.1km 트랙은 끝났고, 여기 레이웨이 지어진 역사하고, 그게 1961년에 그냥 노모 오퍼레이션. 노모 오퍼레이딩. 여기서 타운센터 캡틴 쿡 스태츄까지 1.2km. 거기까지 또 갈거에요. 이리루. 그래서 이게 무슨 기차. 기차 잔해들. 랩트오버 레이웨이 트레인. So this is something. 레이웨이. 쿡타운 히스토릭 레이웨이 파악이라고 불립니다. 확대해서 읽어보세요. 캐슈넛 익기 전에 과일을 먹을 수 있답니다. 레이웨이 파악 인포메이션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계속 буде. 오전, 1분이 뒷배를 없어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